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아멘 토기장이는 예수님이시고 토기는 우리들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도 또 때로는 천하게 쓰실 수도 있어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만나 안녕 citizens 내부 매주 일요일 prompt 지민 umps 감사합니다.